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스티입니다. 오늘의 비벌의 스토리입니다. 오늘의 비벌의 기록은 17절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어린이들, 마가복은 10장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주세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아빠와 엄마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어요. 이제 예수님께 축복을 받기 위해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뵀어요. 닭꼭질이 계속 나네요. 죄송합니다. 말씀해주세요. 제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친구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영어는 저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형아들은 아들에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한다는 것인 우리 아이들에게 축복을 받았네요. 영어는 저의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영어는 아버지와 어린이의 부この children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와 자아들에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이를 축복해주시기를 바라는 예수님께서 아이를 축복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엄마와 아빠에게는 아주 컸어요 예수님은 할 일이 많으시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대답했어요 그래서 안 돼요 제자들이 우리 엄마... 어... 그 때 예수님이 다가오셨어요. 무슨 일이냐?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제자들이 우리 엄마... 어... 그 때 예수님이 다가오셨어요. 우리 아이들을 예수님께 가지 못하게 해요. 엄마들과 아빠들이 말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말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할 일이 너무 많으시니까 안 된다고 했어요. 이제 갑자기... 이제 막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해서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인가 하고 오셨어요. 예수님께 Millionen 진심을 tells us... 예수님을 생각해서 했죠. 예수님이 생각해서 너무 바쁘시니까 만날 수 없다고 말을 했어요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가로막지 말게나 예수님이 제자들을 말씀하셨어요 아이들은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와야 하는지를 보여준다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셨어요 사진 속 예수님 눈알이 너무 작으시네요 좀 키워드리고 어머 키워드리고 싶은데 이게 아닌데 근데 살짝 무서운데 예수님 눈을 제가 너무 동공을 키웠나봐요 진짜 캐릭터 같네요 it's like a character do not keep them away from me said jesus to his disciples let the children come to me you must become like these little children if you want to enter the god's kingdom so jesus told the disciples don't stop the cats to jesus and he told you should be like the little children to enter the god's kingdom maybe i could also make his life bigger and that it's like a character oopsie yeah it's much better 그리고 예수님은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도록 허락하셨어요 하느님을 예수님은 아이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sorry 예수님은 하느님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관한 얘기도 해주셨어요 sorry 죄송합니다 그리고 하느님이 얼마나 아이들을 사랑하시는지 얘기해주셨어요 닭꼭지를 멈추려고 숨도 참아보고 했는데 안 멈추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이ocqconn가에 있는 제2 Yogis님께 오르새요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예수님께 오르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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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은 예수님이 너무 바쁘셔서 아이들을 만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무릎에 앉으시고는 이야기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의 나라이다 누구든지 그 나라에 들어가고 싶으면 아이들처럼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믿고 그분 앞에 나와야 한다 또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어린아이는 늘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란다 People said that Jesus was too busy to meet the children But Jesus put the cats on his knees and told them stories The kingdom of God belongs to the children If you want to go to the kingdom of God You have to be like these children You have to believe in God And come to Him with clean hearts And we're going to be like these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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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